안녕하세요 처음 뵙겠습니다. 오늘 서울교대와 장국계의 경기를 2대0의 스코어로 완벽하게 맡기셨는데 소감이 어떠신지? 출신!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다들 너무 잘해주고 어택커도 잘해주고 세터 재원이 너무 잘해주고 백라인들도 다 잘해줘서 많이 안 맞혀봤는데도 잘 이길 수 있던 것 같습니다. 굉장히 겸손하시네요. 그렇지만 백센터로서 잘 소비를 해주었기 때문에 공격. 다시, 다시! 백센터로서 수비의 중심이 되어 공격의 기반을 너무 잘 다져주셔서 MVP로 선정되셨어요. 소감이 어떠신가요? 이런 상 처음 받아 봤는데 너무 기분이 좋고요. 더 잘하라는 뜻으로 알고 열심히 하겠습니다. 앞으로 연세대와의 경기를 남겨두고 그리고 그 후에도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그 경기에 대한 각오를 아주 용기있게 카메라에 대고 한마디 해주시죠. 두번 정지 당국에 쉽게 잃었던 만큼 후원님의 경기도 자신감을 가지고 저희 다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. 지켜봅시다. 파이팅! 네 그러면 오늘 인터뷰 응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서울기대 남자보도, 여자보도 모두 후보시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